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예 뭐 없는게 어떻겠습니까 어.. 탄약을 다 사구요 권총을 권총으로 좀 바꿔 특수모기를 쉐도우.. 아 쉐도우도 없네? 자 이거 사구요 아 그러면 저 부시매를 못사네 자 그래 이야.. 권총주제 권총으로 여덟명이상을 살살해야되는데 어 가까운 캠프나 점령해볼까요? 위성통신캠프 자 권총으로 다죽이죠 이번엔 권총은 사거리가 되게 짧을거야 빨간색 권총으로 여덟명만 주면 되는데 보통 캠프 하나당 여섯명 플러스알파가 있으니까 한 두명만 어 중간병이 그중에 보통 두명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음 캠프 두개정도는 점령을 해야될거 같아요 아 저쪽에서 올라가야되네 위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데 없나 어 저기 빨간색 아 여긴 또 야아 보기가 안좋아요 여긴 또 나무 때문에 완전 가려있어 개떡이다 그 여기 정찰하기가 자 곰하나 있구요 자 감각각 하나 먹고 대충 그래도 어딨는지 나오겠지 파악이 되겠지 자 저기 두명 어? 두명인데 자 두명 어? 또있나? 어 저기 강아지 자 강아지부터 좀 죽일까? 여기 숨을 수 있는데 있나 어? 오네? 나한테 아이 안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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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가 두마린데? 강아지를 먼저 죽여야죠 자 강아지 죽였구요 오케이 쟤까지 죽였구요 자 강아지 침 침 침 침 침 자 여기 저격수 한명 더 침 침 여기 앞에도 두명 더 있어요 지금 침 침 침 침 침 침 침 한거지? 오케이 자 이거를 승객님 와서 마포대 승객님 와서오세요 오 도망가 도망가 아무것도 아니야 제기라 역시 경북이는 활로 때려부셔야 되는구나 자 자 조심해 조심해 어 이쪽으로 달려온다 이쪽으로 달려온다 양쪽으로 달려온다 양쪽에서 달려온다 어디로 이쪽으로 오지마라 이쪽으로 오지마라 아유씨 아유 진짜 없애라 아유가 야 뭐지 나 오오오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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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기라 이렇게 될 줄이야 아아! 증오 버트가지고 눌렀어! 증오는 빨리 없애 됐나? 한 번 눌리면 안되는구나? 이미 어쩔 수 없어 이미 도착했어 쟤네들 이미 증오는 왔어 야야야야 아니 강아지들 아 또 걔한테 죽었어 나 진짜 아아 저놈은 걔 진짜 아 걔한테 몇 벌 죽는지 모르겠네 진짜 기계 마음부터 잠깐만 저기 유물이 있는데? 유물 근처에 있는 건가? 아니군요 신호기를 어 신호기를 부셔야 되는데 신호기가 권총으로 안 부서져 예 권총으로 파워가 부족해서 그런지 안 부서져 활로 부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신호기는 깍지님 어서오세요 권총 세 방이 세 방이나 써야돼? 아.. 권총 세 방이나 써야돼? 안해 안해 활로 한 방에 죽이지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활로 쏘는게 더 쉽지 뭐 어 잠깐만 권고였고 빨간색 있네 왜왜왜 니네들 뭐하냐? 저기 뭐 있어? 누군데? 누군데? 누구누구 누구누구 나? 혹시 혹시 나를 쫓아온거니? 어 여기 멀꺼있다 어 오오 여기 야 왜이렇게 멀게 느껴지지? 자 강강강화 세 개 먹구요 어 주력 폭발 고 와 역시 막 달려가요 막 달려가요 진짜 와우 음악 시 정말 잘 자 강강강화로 바꾸구요 아 런처로 런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구나 근데 애들 몇명 안 남은거 같은데 아 많이 남았군요 아까도 똑같구나 자 근데 아까보다 인원수가 죽은거 같다 애들 아 아 저거 발견 안되는데 아 저거 발견 안되는데 자 대략 이 나오 이 이 이 바위 위에서 어 어어 오 오이 바위 위에서 어.. 어.. 시야가 확보 안되나? 어 시야 확보 되죠 되는데 저 뒤쪽인거 같은데? 앞쪽이 아니라? 앞쪽이 아니라 뒤쪽같아요 저 신호기 뭐야 여기 어디 어디 어디야? 아.. 그렇군요 뒤쪽이었군요 부실려면은 뒤쪽에서 아 옆쪽에서 부셔야 되네 그렇다는건 여기서 이거 부시고 여기서 이거 부시고 하나 더 어.. 3개 있는거 같은데? 2개밖에 없나? 아 그래 곰부터 쓰나마 푼 다음에 곰에 신경이 갔을때 경보기를 자 일단 경보기 하나 부셨구요 모른 애가 너무 빨리 죽어서 자 2개짓 부셨구요 2개.. 3개 있는거 같기도 하고 2개 있는거 같기도 하고 경보기 3개 있나? 2개죠? 아 2개야 2개 아 참 권유 이거 활로죽이면 안돼 권총으로죽여야돼 권총으로죽여야죠 강아지 한마리만 더 죽으면 되는데 강아지 한마리만 더 죽으면 되는데 강아지 한마리만 내가 좀 활좀 쏴요 어떻게 이럴때 잘난척하지? 언제 잘난척하냐 아 이거 잘못 쓰면 안되는데 아 쟤가 보고있어 아아 아무도 안보고있을때 강아지를 어떻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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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강아지 쌌들 왜그래 뭔지 이러는거야 아니 내가 강아지를 쌌는데 뭐 뭐 강아지가 터졌나? 자 죽이구요 자 죽이구요 자 몇명 죽였냐 너는 스나이퍼 총 나는 권총 한번 해볼까 내가 이겼어 야 이건 너무 너무 안돼 이건 무적의 수풀 됐어요 자 후후 안 들켰죠? 나 근데 기름통을 쏴가지고 왜 안 들킨건가? 어 안 들켰네요 자 자 이렇다며 됐나? 자 총기상 급습 한번 보자 이거 tę어 кру ㅁ ㅁㅁㅁㅁㅁ⡰ pandemic 여기다 야 이거 재밌다 재밌는 스킬을 발견했어요 이건 이제 한명이 아니라 그니까 근데 내 권총이 꼭 필요한건 아닌거 같아요 아까 보니까 상대편 권총을 뽑아서 쓰죠 그렇다는건 내가 어 불씨맨을 쓸 수 있다는거지 불씨맨을 아 저 돈이 안되네 근데 돈이 안되는구냐 아 잠잠잠잠잠 방탄복도 사야돼 어 16개 아냐 아냐 안해도 돼 아직은 괜찮아요 어 그치 어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렇죠! 실험해 봐야죠! 당연하죠! 음.. 어디로 갈까? 왼쪽으로 갈까요? 오른쪽으로 갈까요? 차라리 위쪽으로 가지 여기가 만만하다 근데 차가 아..여긴 없죠 차가 여기에서 차 타고 가죠 이 차 말고 살은 오토바이 없나? 살은 오토바이 가지고 오오! 벌써 터질라고 해! 아..내.. 아 약해 빠졌어 차가 아 쟤 살인 오토바이가 저럴수 좋다니까 아 인지거리가 안되서 그렇구나 인공지능에 반응하는 거리를 이용한 버그를 이용한 거식이군요 어 거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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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니 똑똑 잠자한다 어 차네 차타고 가야지 이것도 금방 터지는 차인데 금방 터지는 차인데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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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살인 오토바이로 좋다고 여긴 뭔가 있어요 뭔가..뭔가 있어 지금 빨간색으로 갈 곳은 저게가 아니기 때문에 어허 어허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아이고 조금만 더 가면 돼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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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잇 가지 말고 가지 말고!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런거야? 미끼로 던진거 알죠 미끼로? 일단... 어... 하나밖에 안보이지? 아 저기있다 아 램처는 다음꺼 해보고 내가 지금 그거 해보고 싶어서 죽겠어 총 쏘는거 총 쏘는걸 봐야지 총 쏘는거는 얘를 죽이구요 아 지금 안되나? 권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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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려고 어... 얘를 죽이고 얘네 둘을 뚝딱뚝딱 잠깐만 그럴려면은 얘들이 이쪽을 보고있으면 안되는데? 얘를 죽이고 얘네 둘을 권총으로 죽이는 그거거든? 거시기거든요 계획은 일단 신호기부터 뽀시죠 어? 야 저걸 못맞추다니 푸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저거 맞지? 앞쪽 으음... 이거 맞아 내가 너무 높이... 높이 있어서... 너무 위로... 날 필요는 없구나 그러나 오 뭐야 자 저 강아지 두 마리가 있는데요 애들이 지금 다 흩어져서 흩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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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이거 없어버릴까 오 강아지 한 마리가 사람 한 명 죽였구요 강아지 한 마리가 사람 두 명째 죽였구요 뭐야 발견했는데 이게 sangỵ 오오오오오오오 이번엔 ㅅㅂ 이제 약간 врем 이게 절 이게 아 앨람 아아아, 나 써먹지도 못했어 야자는 잘 맞추고 오셨나요? 아, 550점, 에이, 이게 뭐야 야 너도 우리 편, 아 우리 편이구나 아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 그래, 현상수별 범 현상수별 범이 딱 좋은 그거죠 그래, 현상수별 범하죠 현상수별 범에는 애들이 몰려있지 쓰기 정말 좋지 야 현상수범에 쓰면 되겠다 기대 반발 두근두근 콩닥콩닥 그럼요 자야 뭐 쓸데없이 여기저기 요기저기 이리저리 다 돌아다니죠 오픈월드게임이나 아니면 어떤게임을 하든 나는 세세하게 하는걸 좋아하죠 여기도 돌아다녀보고 저기도 돌아다녀보고 그렇다보면 하기싫어도 애들이 장비를 주고 주워먹고 팔고 하다보면 장비가 하나 더 생기고 어느새 나는 풀장비가 되어있고 적들은 아무런 뭐 저...뭐... 뭐...뭐 같구요 흐흐흐흐흐흐 자... 3명부터 남았는데? 자 주력폭발 가자 달려 날라 날라가 날라가 야...이게 달...사람의 달리기 속도야? 거의 차하고 맘먹는데? 자 저긴데요 자 저긴데요 어어어어어 아 가는 그 있는데가 장... 어 아니군요 애들이 좀 있군요 그래도 중합병 있어도 중합병만 있으면 다른 애들 없을 줄 아는데 있군요 좀 오케오케오케 오 이정도면 됐어 물 밖에 있는거 얕은 물에 있는거 지금 본적은 있어요 얕은 물 이리와 일단 죽이구요 아래쪽으로 해서 어...갈 수 있는 길이 있나본데? 개뿔 없는데? 자 자 중합병이 지금 너 왜? 아 너무 많은데? 중합병이 이러면 안되는데? 이러면 안되죠 아 아 아 그냥 중합병이야 자 아 돈 많아요? 아 나 저 권총으로 죽여보고 싶은데 잠깐만 애들을 다 이쪽으로 자 이리로와봐 저기 봐봐 어 소리가 났다? 뭔가 이상하지? 왠지 나와보고 싶지 않니? 아니 차도 한번 보지 말고 야 니네 둘 니네 둘만 야 둘 니네 둘만 하는거야? 둘 아니 왜 또 안으로 들어가? 재기랄 재기랄 아니 나오라고 나오라고 어? 뭔가 이상하지? 소리가 들렸지? 나와 가봐야지 가보라고 아니 왜 안가봐 어? 아 재밌랄 돼 자 자 발견을 못했어요 발견만 못하면 돼? 근데 나오긴 나왔어 지금? 자 감각강화 중마병만 아 저거 뭐야 자 중마병만 없으면 돼요 야야야 아니 왜 그 총 안쓰지? 왜 아 왜 총을 아 아 LT구나 RT가 아니라 아 아 버튼을 잘못 눌렀구나 아 버튼을 잘못 눌렀구나 아 버튼을 잘못 눌렀어 버튼을 자 이번 이번에는 좀 자 성공하게 여기는 RPG로 한번 해보죠 네 RPG 몇 발 있지? 여섯 발 에 대략 대략 200m 밖에서 쏘면은 들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 저 언덕에서 쏴야될 것 같은데 자 200m면 쭉 언덕에서 쏴야돼요 자 쭉 언덕에서 쏴야돼요 자 200m면 쭉 언덕에서 쏴야돼요 자 200m면 더 150m면 되지 않을까 150m 정도라도 될것같은데 150m때로 반응을 하나? 어 일단 관찰을 하고 와야겠어 애들이 어딨는지 알아야지 뭐 쏘든 말든 하죠 자 감각감 없구요 아 아 아무것도 안되고 있어요 가세요 가세요 괜찮아 일단 다 발견해놔요 발견 자 자 자 오케이 됐죠 이정도면 아 예 알겠습니다 군미님 내일 또 뵙도록 해요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이 중에서 쏴야될것같은데 일단 여기 일단 여기 가보죠 잘 쏴야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두명 다크윙티님 어서오세요 일단 죽였구요 애들이 반응을 애들이 반응을 안하는군요 정말 찾으려고만 좀 하고 근데 또 올라온다 여기 올라와라 올라와 저 올라왔어 자 자 쟤까지 중간병까지 올라오고 네 정말 잘 쏴야겠다 아 다 둘 다 내려갔어요 자 이쯤에다가 쏘면은 중간병 죽으려나 자꾸 움직여가지고 이거 안되겠는데 가만히 있으면 몰라도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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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도가 안나와요 오 각도가 안나오는데 여기 여기에서 쏘면은 들킬것 같은데 좀 가까워서 아 이 반대편 언덕에서 쏘면은 안들키겠다 오오오오오오 예 좀 거의 좀 깼죠 섬 하나는 예 다 클리어하고 두번째 섬으로 왔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정글 속에 사면 사냥이 반이죠 아 정글 속에 전투는 정만 있는게 아니에요 동물들씨 자 여기서는 좋겠네요 여기서는 되겠네 자 일단 얘부터 죽이고요 자 죽으세요 어 뭐야 뭐야 뒤에서 반응하는데 뒤에서 반응하는데 어 누구있나 없는데 뒤에서 반응했어요 지금 자 자 이쯤에다가 쏘면 어 너 한 번에 죽네? 어케아 아 쟤였나보구나 쟤네들이었나보군요 오케이 자 두 발 남았어요 이거 지금 장착된 것까지 세 발 자 자 두 발 남았어요 자 너 나와 임마 저기서서 안 맞는데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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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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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무 빨리 움직인다 야 빨리 움직이지 마라 느리게 느리게 힘들지 힘들지 오케 자자자자자자자 이야 이런 것도 괜찮은데요 재밌네 오오 아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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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어 이게 런처가 가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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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쯧 쪼끔 쎄요 음 뭐야 총알가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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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쪼끔 쎈게 아니라 많이 쎕니다 아주 많이 쎄죠 어 어 이게 한발당 백달라 야 쟤 너무 쎄다 이거 야 못쓰겠다 이거 한발당 오 잘하면 나 살 수 있겠는데 어 찬다 산다 산다 딱 산다 겨우 어 뭐야 이거 일본 일본단독 뭐해 이거 이런 것도 있네 야 특수목이 SMG가 있어? 아 저거 뭐 기관총이 있어? 어? 기관총은 없는데? 자 밑에다가 놓고요 원래 원래 지금 그것도 사야되는데 방탄복도 사야되는데 예 예 돈이 없어요 딴 데 가보자 사냥의 신 이제 재밌는게 없어 이거는 필요가 없어 다 만들어가지고 아잇잠만 이거 가기 전에 한군데만 더 점령하자 되게 재밌다 아 이거 현상 현상금 퀘스트 안나오나? 현상금 퀘스트가 나와야지 현상금으로 이거 뒤에서 총 총 그거 다시 해볼텐데 책을 책을 어 잠시만요 rio 4 0 9 10 11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